아 아까 남자친구 왔었어요, 이걸 보면 좋던데? 나 남자친구 없는데? 야, 나 무섭다 왜 그래? 무섭다 그런다 내가 왜 그래야 돼? 그냥 조심하라는 거지 원래 미친 놈들 많아 숯 흘리면 때리는 놈들도 천지더라 너 또 그런 적 있어? 왜 그래? 넛, 넛, 넛 넛, 넛 넛 넛 넛 넛 넛 넛 넛